0258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은 은 동산은 비료 및 동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4년 5월에 설립되어 1995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됨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비료화학사업 부문 유류제품 사업이 있으며 신사업으로 나노실리카 사업 및 반도체용 암모니아수 사업을 추진 중임 화학산업은 비료, 사료, 식품, 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중간 원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하며 전방 수요 산업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비료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4년 5월 설립 서울의 본사 및 전남 여수의 주요 제조시설을 두고 있으며 유류사업을 위한 직영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비료 업계 내 단일 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인수량 중 최대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여 시장 내 점유율 44%를 차지하고 있음 대시 신사업인 반도체용 황산 사업 진출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NES 머티리얼즈 주 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요소 및 복합 비료 등 비료 제품의 판가 상승으로 비료 화학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암모니아와 기타 화학 제품의 수주 증가 유류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반도체 시장 성장 분화로 황산 수요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처 확보 신제품 개달 지속 주요 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 수익성 상승 전망 2023년 3월 16일 기준 장마감 남해화학의 시가총액은 425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남해화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70위입니다. 남해화학의 상장 주식수는 4967만 8840세 주입니다. 남해화학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남해화학의 퍼은 5.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6배, 112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3번지억원, 264억원, 20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0번지억원, 250억원, 217억원입니다. 남해 화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2번지 48%이고 유보율은 854.7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7.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0.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1.98이며 전일 대비해서 0.8% 상승한 모습입니다.